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반출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지라 삼손이 낙위의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네 낙위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야 낙위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더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불렛의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본문은 불렛의 사람을 향한 삼손의 보복사건의 마지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렛의 침공의 유혹을 느낀 유다 사람에 의해 삼손은 결박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결박당한 삼손을 보고 불렛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 지르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꾀하지만 정작 최종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 역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삼손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를 묶고 있던 줄도 불에 탄 삶과 같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기에 새 특변을 집어들고 불렛의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죽은 자가 천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힘이 세다 해도 천명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성령이 성령의 사람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자유로운 손으로 나기의 새 특변을 손에 들고 불렛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는 새의 나기 특변입니다 당시 불렛의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손에는 고작 보잘것 없는 나기 특변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나 인물은 지금 우리 눈에 작고 초라하고 또 보잘것 없어 보여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무엇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것을 바라봅니다 어쩜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향해 나기 특변은 그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하나님이 들었으시면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고 또 주저앉기보다 성령을 통해 나를 종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후 삼선은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지만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께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강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의 나약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모진 싸움터와 같은 세상이지만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피로를 공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나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로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삶의 연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삼손의 모습만 보면 사사였지만 그에게 능력도 주셨지만 갈증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인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삼손이지만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사명 감나하게 하시니 이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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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